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로봇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로봇은 인간일까? 로봇은 인간일까? 사실은 로봇이 이제 곧 우리 사회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최근 기사를 봤는데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의학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냐면 팔을 남의 팔로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팔을 이식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팔을 이식한다고 하는 건 혈관을 다 붙인다는 거죠. 뼈가 붙는다는 거죠. 신경을 붙인다는 거죠. 근육을 잇는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남의 팔을 갖다 붙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곧 로봇 갖다 붙이는 건 일도 아니겠죠. 사실은 이미 다리에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다리 없으신 분이 다리 로봇 발 갖다 붙이고 마라톤 뛰는 것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전부터서 있던 일이에요. 지금 로봇은 인간일까라고 묻는 건 완전 로봇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로봇이 나오기 전에 먼저 휴먼 안드로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휴먼에다가 로봇을 이식시킨 상태. 그런 상태의 사람이 내 친구가 그걸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봐줄 거냐 이거예요. 어디랬느냐가 틀리겠죠. 팔 하나 이식한 것과 몸 반을 이식한 건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제 급변하는 사회가 도달합니다.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불자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왕, 성, 성시 이런 거 조금 변했지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엄청나게 빨라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무상의 종교인 불교는 그 시대의 변화 속에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불자들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스님들이 특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회를 향한 법문을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금강경 속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래시대 종교의 역할 한번 고민해보죠. 나는 여전히 인간인가. 연관된 의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책 읽는 걸 정말 안 좋아해요. 그 난독증? 보통 난독증은 이렇게 보면 글씨 깨지는 걸 난독증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난시? 그것도 난독증이에요.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난독증인데 한 30분만 넘어가면 배가 아파. 배가 막 뒤틀리듯이 아파요. 그래서 책을 못 읽어요. 제가 책을 앞에만 조금 읽는 이유는 읽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읽어서 그래. 그런데도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만화책 보는 걸 참 좋아했고 요즘도 무협지 보는 걸 그래 좋아하거든요. 시간이 나면 이렇게 무협지를 봐. 그런데 제가 보는 무협지에 소림사방장인데 소림사방장스님이요. 소림사는 무술하는 저희 무협소설에서 무술하는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장스님이면 무술실력이 제일 뛰어나겠죠. 소림사에서 무술실력이 제일 뛰어난 방장스님이 미래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고수가 돼서. 나이가 수명이 길어져서 미래까지. 로봇이 나오는 미래까지. 쭉 살아가게 된 거예요. 무협지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한 천년쯤 살았나 봐요 벌써. 한 천년쯤 살아가지고 미래시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수명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택의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가 오냐면 본인의 기억을 그대로 보존해서 로봇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봇으로 전생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생의 기억과 모든 실력들을 그대로 가지고 로봇이 돼요. 그래가지고 로봇인데 그 인사할 때 딱 이러고 인사를 합니다. 무협지에서 보면. 그런데 소림사 방장스님이잖아요. 그럼 무술만자래요? 불교도 잘 알아요. 불교도 잘 알아야 방장을 시켜주지. 아니 무슨 무술만 하는데도 아니고 불교 모르면 소림사 방장스님을 시켜줄 리가 없죠. 불교를 잘하니까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의문을 갖냐면 완전히 로봇이에요. 인간으로 남아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만 있냐면 기억만 있어요. 기억은 그대로라. 자아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몸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로봇이 남들이 보면 로봇 아닙니까? 이 로봇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인간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불교는 답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불교가 답을 못해주면 이걸 누가 답을 해줍니까?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낯섬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 분쟁들 이런 분쟁들을 해결해주는 역할 지침을 내려주는 역할들을 종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인간인가? 그 로봇이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보리 존자가 이런 문을 가지게 되셨어요.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중생을 제도하려 하지 말고 국토를 장엄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형상에 집착하지도 말고 중생을 제도하려 하지도 말고 국토를 장엄하려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중생 제도와 국토 장엄은 성불의 원인이다. 그 복덕으로 부처의 30 이상 80종호를 이루는 것이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질문이 하지만 이제 제도할 중생이었고 장엄할 국토가 없으니 성불의 원인이 없다. 또한 증득할 깨달음이 없으니 과보도 없다. 이처럼 인과가 끊어졌으니 부처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드러난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어떻게 이루신 것인가? 자, 내용을 기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강경 처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금강경은 보살승 운동을 하는 이들의 텍스트라고 했어요. 보살승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냐면 부처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성불하기 원하는 것. 그러면 성불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필수적으로 중생을 전부 구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 과정 속에서 국토장엄, 정토를 장엄해야 된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생도 없고 장엄할 국토도 없으니 성불로 나아가는 원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라. 그럼 어떻게 성불로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번과 2번을 하면 돈을 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번과 2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하지 말래요.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수불이 존재의 의문은 그런 거라. 그런데 심지어 재미있는 건 그렇게 끊어져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끊어졌는데 눈앞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을 갖추신 부처님이 됐어. 그럼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 본인은 돈 벌어놓고 우리는 돈 못 벌게 본인은 성불을 해놓고 우리는 성불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부처님이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화다 그러니까 무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무병. 금강경은 끊임없이 무병과 유병을 유발시킵니다. 없다에 치우쳐 있는 사람에게는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비심을 가지라 그럽니다. 자비심을 갖잖아요. 그럼 있는 것 같아 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없다 그래요. 실체는 없다 그래요. 그럼 또 알아들어가지고 그럼 없는 건가? 그러면 있대요. 자비심을 가지고 보시를 해야 된대요. 그럼 또 보시를 하려고 했더니 실체는 없대요. 이렇게 끊임없이 유화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키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30 이상 80종어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오늘 주제가 로봇 아닙니까? 자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로봇은 인간의 육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정신을 대신하는 거예요. 육체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 이상 80종어 이거는 지금 뭐냐면 육체의 모습이거든요. 부처님처럼 똑같이 생긴 30 이상 80종어를 그것을 갖추면 그것이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지금 이 30 이상 80종어를 갖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로봇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영화를 한 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가 있어요. 최신 영화예요. 최신 영화 아카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카이브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 기록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놓는 파일 이런 걸 아카이브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보를 저장해 놓는 파일 그러니까 정보 저장소 그런데 저 아카이브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어떤 기술이 생겼냐면요. 사람이 죽어요. 누가 죽어볼래요. 아 그래 보아보부님이 손 들었어요. 보아보부님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카이브 회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아보부님이 가지고 있는 생전기억들을 정보들을 전부 백업을 받는 거예요. 아카이브라고 하는 저장소에다가 그러면 이 백업을 받은 건 무슨 용도로 쓰는 거냐면 사람은 보통 갑자기 죽어요? 서서히 죽어요? 모든 죽음은 갑자기예요. 진단을 받고 10년을 살아도 갑자기 죽었다 그래요. 급사하는 것만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항상 죽음은 갑자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인이 죽음을 맞이하면 슬프잖아요. 죽음을 준비를 못했잖아요. 헤어질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돌아가신 다음에 3개월 동안 이 기억 저장소에 있는 아카이브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을 그대로 저장해놨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전화를 해요. 그럼 여기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야지. 그만 포기합시다. 난 이제 가야겠다. 이런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가 영화에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이 그 부인이 갑자기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아카이브에다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의 기억을 로봇공학자인데 완전히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다 옮기고 싶은 거예요. 육체를 만들어줘서 정신을 갖다 붙이면 색, 수상행식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오운이 다시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잖아요. 그 과정을 그린 게 저 아카이브라고 하는 영화예요. 물론 굉장한 반전이 있는데 그거는 영화를 보는 게 나으니까 알고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저런 미래가 멀지 않았다라는 게 피부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불자들이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가지고 1년 지나면 너무 많이 변해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또 1년이 지나면 너무 많이 변해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지가 않아요. 부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간회입니다. 세간회. 세간을 잘 이해하신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는 원래 귀족불교 아닙니까? 스님들은 원래 다 귀족이라. 통일신라 시대 때 고려 때 다 보면 누가 출가를 하는 거냐면 귀족들 중에서 천재들이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불교가 동아시아 불교의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는 스님들이 무소유의 전통이 사실은 아니에요. 많이 가진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가지는 삶이 그렇게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는 뭐냐면 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이었던 게 스님들이에요. 예전에 얼리어덮다라고 하는 건 요즘은 이런 기계 먼저 사면 얼리어덮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미리 선점에서 경험해보는 걸 얼리어덮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기계가 없었잖아. 그럼 예전에 뭐가 얼리어덮다냐면요. 신기한 물물들 그리고 고서, 책들 이런 것들을 빨리 입수해가지고 문화를 빨리 입수해서 대중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예전에 얼리어덮다라. 스님들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만큼 그중에서도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고지식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은 원래 스님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틀려. 나도 출가하기 전에는 스님들 그러면 나이 많으시고 근엄하시고 표정 무표정하시고 옛날 말투 쓰시고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를 종합해봤을 때 고지식할 것 같고 이거는 요즘 잘못된 이미지고 예전에는 마음이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개방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게 스님들이기 때문에 천진하고 흥미가 많고 이런 게 원래 스님들의 이미지라.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빨리 접하고 우리가 빠르게 정우해 나가는 그러려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영화들도 한번 보시면서 로봇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수보리 존자의 질문이 아니라 금강경 원문입니다.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 이게 뭐냐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인도 내에서 30 이상 80종호는 뭐냐면요. 일종의 관상이에요. 관상. 사람이 태어났어요. 잘생겼다. 장군감이다. 학자를 해야겠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30 이상 80종호라는 게 일종의 관상이라 성인의 상이다. 성인이 태어나셨다. 실제로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시타 선인이었나? 그 선인, 가장 유명한 선인이 와서 부처님을 딱 보고 울잖아요.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 성인의 상호를 가지신 분이 태어나셔서 부처님이 되실 건데 본인의 수명을 보니까 성불하시기 전에 본인이 돌아가시는 거라. 신통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을 못 받는다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관상을 보잖아요. 신체 상을 보는 건데 이게 바로 30 이상 80종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특히 설일체유부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부파불교 시대이기 때문에 설일체유부는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 중에 몸을 정말 중요시하겠단 말이에요. 물질을 중요시하겠다는 거예요. 설일체유부는 사실은 유심론의 대표주자인 불교 내부에서 가장 유물론에 가까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설일체유부의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색법을 갖추는 걸 정말 중요시 여겨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열의실견분 할 때 제가 예를 들어 드렸어요. 사하아생지검 10대검을 수행을 하는데 사하아생지검을 다 수행을 하셔가지고 거의 깨달았어요. 완전히 거의 깨달았어요. 지혜는 거의 일체지예요. 그런데도 대중폭교화로 못 나오시는 거라 10검 정도를 육체를 갖고 오는 데 쓰셔야 된대요. 이런 관점을 설일체유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묘상업을 닦는데 마지막에 시간을 들여야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체질을 가지고 있어도 못생겼으면 부처님 안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외모지상 중에 황당한데 지금은 황당한데 그런데 관상이 정말 중요하고 모습이 정말 중요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반문을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부처님만 30 이상 80종으로 갖추는 게 아니라 제석천왕 온 나라를 통일하는 통일제국의 국왕 제석천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석천왕도 30 이상 80종으로 갖춘대요. 그럼 30 이상 80종으로 똑같이 갖추고 있으니까 그 모습만 보고 전륜성왕도 부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륜성왕으로 안 태어나도요. 30 이상 80종으로 그대로 3D 프린팅을 하면 3D 스캔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30 이상 80종으로 그대로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래놓고 3D 프린팅을 딱 하면 30 이상 80종으로 한 신체 비율과 현실 비율과 1대 1 모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과연 부처님이냐 이거예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로봇으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로봇을 3D 프린팅 기술로 해가지고 그대로 딱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과연 부처님이냐 이거예요. 이걸 보고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30 이상 80종호에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 이 원문 속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긴가민가 하는 예전 문화라서 긴가민가 하는 거거든요. 비유가 저도 헷갈리잖아요. 지금 재석천왕이라고 자꾸 그러잖아. 전륜성왕. 우리나라의 전륜성왕이라는 단어를 누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로봇이 똑같이 복제한 모습에 이 로봇이 나오는데 과연 지금 그 로봇은 겉모습을 똑같이 했다고 여래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봐도 아니잖아요. 그게 인형이지. 무슨 로봇입니까. 그러면 인형이라서 아니라면 아까 그 기술까지 써볼까요? 30 이상 80종호 그대로 갖췄어요. 그래놓고 아카이브 기술로 부처님 정신을 그대로 저장해서 집어넣어. 자, 그럼 부처님인가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신기술들이 사회적으로 의견 충돌을 불러올 것 같아요? 안 불러올 것 같아요? 불러오겠죠. 아니,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인간을 창조하는 부분을 건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민감한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는 당연히 굉장한 논쟁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발전해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그런데 허가가 안 난단 말이에요. 허가가 안 나는 대표 논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간단한 논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그래밍 한 대로 자율주행차는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쭉 하다가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차가 와요. 이걸 자동차가 발견을 했어요. 그럼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프로그램대로 대처를 할 건데 이렇게 차가 올 때 왼쪽으로 틀 거냐 오른쪽으로 틀 거냐 이걸 사전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거든요. 자 왼쪽으로 틀면 운전자 방향은 그러니까 이게 보조석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면 그러면 누가 다쳐요. 이렇게 틀어버리면 이것 때문에 자율주행차 허가가 사실은 안 나는 거예요. 법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덕적으로 보면 내가 살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사실은 둘 다 사는 게 좋은데 그래도 뭔가 이상적으로 이타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차 오너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 살리게 되어 있는 차를 자기가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너의 입장에서 오너가 살자고 하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요. 이런 문제들 기술은 발전을 하는데 윤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다? 종교다. 종교가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자, 계속 볼게요. 우리가 로봇은 인간인가였죠. 로봇은 인간인가. 그리고 아까 소림사 방장세님 얘기를 보면 나는 아직도 인간인가. 초점을 변화시켜야 우리가 관점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가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불자들은 존재의 카테고리가 인간만 있어요. 아니면 여러 존재들이 있어요. 원래 여러 존재들을 인정을 했잖아요. 불자들에게 있어서 외계인이 있는 건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하죠. ET가 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런 ET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외계인이 아니라 아니, 경전에는 외계인이 항상 나오잖아요. 천신들 뭐예요? 외계인이지. 남선부지에 우리는 사는데 부처님이 부끄러져 놀러 갔다 오셨대. 새벽에 저의 안안전자가 물어봐요. 부처님 어디 갔다 오셨냐고. 나는 북구루주에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북구루주에 갔다 왔다. 북구루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북구루주 사람들은 나이 수명이 8만 2천 살인가 8만 4천 살이래요. 그러면 그쯤 되면 인간이에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지. 경전의 입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경전을 잘 보시라니까 대중 설명을 할 때 사부대중 제가불자와 비구, 비구니와 사미, 사미니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비인을 얘기합니다. 인비인.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이거 뭐예요? 외계인이시죠? 용신, 용신, 천신, 아수라, 온갖 다른 존재들을 얘기하잖아요.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좁디 좁은 세계관에 물들어가지고 그 넓은 관점을 포기했느냐 이거예요. 인간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해결이 안 되는 초점이라. 왜냐하면 너무 좁으니까 불자들은 인간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뭘로 봐야 되냐면 중생인가 아닌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의 초점을 중생인가 아닌가로 넘겨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봇은 중생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림사 방장세님이 자신의 기억을 전부 옮겼어. 경험을 전부 옮겼어요. 로봇이 됐어. 로봇이 됐어요. 로봇이 됐어요. 그러면 그 로봇이 인간인가 아닌가 생명인가 아닌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좁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냐면 중생인가 아닌가 중생인가 아닌가 생명과 비생명을 나누는 기준은 요즘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건 생명체인가 아니면 무생물인가 자 이거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이거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보니까 화학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화학적 진화론 이 유물론자들은 생명과 비생명 그러니까 생물과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을 할 때 생물은 무기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유기물 유기물의 화합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것을 바라볼 때 무기물이 리모컨을 이루고 있던 무기물이 화합을 이루어 하다 보니까 유기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기물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복합체가 됐어요. 그러다가 세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물과 생물을 나누는 기준을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넘어가는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유물론자들 과학자들의 생명과 비생명 이것을 나누는 관점이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로봇은 생명이에요? 아니면 무생물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번개를 맞았어.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코마 상태에 들었어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유기물이에요? 무기물이에요? 그런데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 이게 더 사람다운가요? 아니면 아까 그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로봇 있잖아요. 이 로봇이 더 사람다운가요? 이런 관점들 이게 지금 생명이냐 비생명이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틀렸다. 이제는 그걸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중생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자들이 고승들이 저는 고승이 아니라 과학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우리나라의 고승들이 종단을 대표해서 사회적인 담화문을 발표할 일이 있다면 사실은 전 사회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존자도 이런 걸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학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들에게. 어쨌든 생명인가 아닌가 인간인가 아닌가 이런 좁은 임상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임상에서 벗어나야 돼. 아니 왜 자꾸 나의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는 좁은 카테고리에다 가두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훨씬 넓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요. 중생인가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것도 알려드릴까요? 중생 생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태어남의 굴레에 묶여있는 물이 이런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유네의 반복에 이 유네의 반복에 묶여있는 존재들 그러면 이 태어남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봐야 중생과 비중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태어남의 원동력은 뭐냐면요.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이 생존 본능이 감정을 지배합니다. 감정이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식을 쌓고 감정을 가지고 나라고 여기는 모든 마음작용들에는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자아의식 생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본능 자아의식이 얼마나 강력한가 미약한가 이것에 따라 중생과 비중생을 나누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식물 식물 식물은 실험하잖아요. 식물을 딱 키우면서 감사합니다 적어두고 식물을 딱 키우면서 욕을 해 바보 이렇게 그러면 뭐가 더 건강하게 자랄까요? 감사합니다가 더 건강하게 자란다잖아요. 헤비메탈을 틀어주고 한쪽에다가는 한쪽에는 클래식을 틀어줘요. 뭐가 더 건강하게 자랄까요? 클래식을 틀어주는 게 더 건강하게 자란다잖아요. 일단 식물은 생명이에요 아니면 무생물이에요? 생물이죠. 그러면 생물이면서 다른 존재를 인식하는 자각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적으로는 식물은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테고리를 나눌 때 불교적으로는 식물을 자연으로 보지 중생이 살아가는 틀 그릇으로 보지 중생으로 보지를 않아요. 이제 세상을 구분을 할 때 불교에서는 중생세간과 기세간으로 구분을 하는데 중생세간으로 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속에 있는 존재들 기세간은 그 존재들이 살아가는 틀 그러니까 자연 우주 세상 이런 것들 이런 걸 기세간이라 그래요. 그릇기자를 써가지고 중생을 담고 있는 밥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식물은 중생에 포함이 안되고 밥그릇에 포함이 된다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 이게 안 궁금해요. 이게 지금 보면 생명인데 생명인데 거기다가 다른 존재를 인지하는 능력도 있는데 음악도 들어요. 욕하면 싫어해. 인지하는 능력이 있는데 도대체 왜 중생으로 안 치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정도 자아의식을 가지고는 윤회를 반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아직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자아의식의 정도가 인간이 다른 존재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보다 식물이 반응을 하는 게 훨씬 소극적이잖아요. 훨씬 미약하잖아요. 그 정도 자아의식 가지고는 윤회 세계에 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의 카테고리인 육도윤회에 식물계는 안 들어간 겁니다. 복물계는 들어갔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점을 딱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파란 쪽을 바꿨어요. 인간이냐 아니냐 이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생이냐 아니냐 이것은 여전히 명확해. 왜냐하면 팔 하나 바꿔가지고 해탈할 수 있으면 바꾸지. 아니 팔 하나 바꿔서 중생이 아니게 되면 바꿀 수 있죠. 이득 아닙니까? 그런데 팔을 아무리 바꿔봐야 다리를 아무리 바꿔봐야 몸 전체를 바꿔봐야 정신의 근본의 자아의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생존본능을 초월하지 못하면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림사 방장세님이 그 로봇에 들어가가지고 전생을 해서 로봇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인간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 나는 인간인지 아닌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수행하는 수행자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나는 인간인가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중생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천년을 살고 로봇으로 몸을 바꾸면서까지 계속 살아갔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나는 여전히 자아에 속박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다리를 하나 다리가 아니네. 팔을 하나 바꿨는가 다리를 하나 바꿨는가 몸 전체를 바꿨는가 나중에 이거 영상 편집해가지고 저장해 놓으세요.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다가올 미래입니다. 여기 청년들은 반드시 봐야 되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든 남에게 경험을 하든 이런 의문들의 스스로에게 답을 해줘야 되든 남에게 답을 해줘야 되는 시대가 반드시 와요. 휴먼 안드로이드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질문 자체를 이제 좁게 생명인가 무생물인가 또 인간인가 아닌가 이런 인상을 버리고 나는 인간이다 이거 버리고 나는 인간이다 이거 버리고 나는 중생인가 아닌가 나는 중생인가 아니면 깨달은 성인인가 나는 윤회에서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못했는가 이 기준 하나로 옮겨갈 때 사실은 논쟁은 종식되기가 쉬운 거예요. 30 이상 80종으로 아무리 갖춰봐야 차의식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부처님이 아니여 30 이상 80종으로 아무리 멋지게 갖춰봐야 요즘 사람들한테는 인정도 못 받아요. 미의 기준이 안 맞아 이제는 그때는 미의 기준이 어땠나 몰라요. 30 이상 80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팔이 무릎 밑으로 내려가야 된대요. 길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보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보면 직설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침팬지인가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침팬지에 미적기준인가 현대의 만약에 30 이상 80종으로 따진다면 좀 달라졌겠죠. 예전하고 다르게 조강미남으로 나오겠죠. 아 딱 조강미남 만찐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강미남 그런 모습으로 나오겠죠. 30 이상 80종어가 메이드 인 코리아 만약에 2020년 버전이라면 그 종교가 메이드 인 인디아고 기원전 버전이니까 30 이상 80종 오지 그렇게 육체 겉모습 인간인가 아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모습 그것들에 대한 고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깨침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금강경 속의 결론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 한 2045년까지 사회는 급격하게 변할 겁니다. 급격하게 그 속에서 종교는 윤리와 기술의 화해의 기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엄청나게 발전한 기술들이 윤리의 발목을 잡혀서 길을 못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요구들이 주어지면 반드시 윤리가 못 따라가더라도 기술은 발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불교가 종교가 어떻게 저 쟁 다툼들을 화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작게는 불자들 개인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크게는 종교 전체의 공통의견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회의 리더로서의 종교 역할을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종단은 금강경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 무상의 지혜를 가지고 저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30 이상 80종 후 원만한 사항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깨달음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